1. 수원화성 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전문체는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사실 수원화성은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곳인데 이번에 정말 멋진 비디오 아트쇼를 볼 수 있어서 다녀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원화성은 무장애 여행지라서 유모차나 휠체어로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보행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수원화성은 주차장이 몇 군데 있긴 한데요. 저는 팔달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다녀왔었는데요. 이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고 장애인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도 설치도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 진입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수원화성은 수원화성뿐만이 아니고요. 화성행군과 행미단길 그리고 수원청까지 즐길 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수원화성행군 건너편에 있는 행미단길은요. 카페나 맛집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데이트하기 참 좋은 곳인데요. 낮에 가면 벽화거리를 따라서 사진찍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을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수원화성도 성벽을 따라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지금 수원화성은 힐링폴링 수원화성이라고 해서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수원화성문화재,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 정조도양능행차공동재현 등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하고 수원화성행군 야간개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원화성에 성벽 산책을 하셨으면 이제 화성행군을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10월 말까지 화성행군 야간개장을 해가지고 행미단길에서 저녁식사하고 천천히 산책하시면 됩니다. 화성행군은 사적 제478호이기도 한데요. 정주의 원대한 꿈과 효심이 느껴지는 이곳은 전국에 조성한 행군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규모와 격식을 갖추는 곳입니다. 행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물거나 지방에 별도의 공거를 마련해서 임시 거처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위급함을 피하고요. 국사를 계속하기 위해 마련된 행군으로는 강화행군, 의주행군, 남한산성행군 등이 있고요.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행군으로는 공연행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방 능원에 참배할 때 머물던 행군으로 화성행군이 있고요. 화성행군 야간개장은 입장료가 있는데요. 성인 1500원, 어린이 700원의 입장료금이 있고 야간개장을 달빛 정담이라고 하는데요. 정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쨌든 화성행군에 들어가면 화려한 불빛들이 맞이해주는데 화성행군 전체적으로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산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복궁 같은 경우는 야간개장이 일부만 공개되어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화성행군은 모든 코스가 개방되어 있고요. 뒤쪽 언덕길을 따라서 미로한정이라는 정작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화성행군에 가시면 미로한정원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야경도 정말 멋집니다. 화성행군을 돌아보는 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화성행군을 돌아보셨으면 이제 수원천에서 열리는 미디어 아트쇼를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열리고 있는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 시즌2는 만천명월, 정주의 꿈,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데 정주가 꿈꿔왔던 개혁신도시, 수원화성을 현대의 다채로운 빛으로 연출한 미디어 아트쇼입니다. 지극한 효심하고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새로운 이상세계를 꿈꾸고요. 계획한 정주 개혁신도시, 수원화성의 창조적 스토리를 개혁의 꿈, 개혁의 길, 신도시 축성, 호호부실 있는 화락이라는 연결된 시간의 흐름으로 연출했는데 수원화성 화옥문이 메인 스테이지가 되게 됩니다. 사실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는 유료 예매를 하면 자리에 앉아서 조금 더 쾌적하게 볼 수는 있는데요.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멋진 미디어 아트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매는 하지 않았고요. 화옥문 미디어 아트쇼는 10월 23일 일요일까지 진행하고요. 상영시간은 오후 7시, 7시 40분, 8시 20분, 9시, 9시 40분 이렇게 하루에 5번 상영하고요. 상영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 밖에도 수원천 전체적으로 미디어 아트로 꾸며져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사진 찍고요.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화옥문 유료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고요. 금요일에서 일요일 저녁 10시까지 열리게 됩니다. 선착하기 좋은 가을 저녁에 멋진 풍경 보면서 힐링할 수 있고요. 게다가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수원화성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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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